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인류가 새로운 빙하기를 맞이해서 바깥세상이 다 얼어붙었는데 노아의 방주처럼 생존자들이 그 기차에 타고 있고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기차예요 죽고 힘들고 배고픈 기차의 꼬리칸 꼬리칸의 지도자인 커티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기차 앞칸을 향해 한 칸 한 칸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달리는 기차 안에서 격렬하게 앞으로 돌진하는 인간들의 이기기 때문에 혹은 나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하자 집중한 대단지 공정시장 집중한 대단지